K-POP 한류일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아콤 아린 수빈입니다 아린씨 그 소식 들었어요? 어떤 소식이요? 아니 글쎄 제가 딱 남친의 정석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랑 딱이지 않나요? 어 네 수빈씨가 얘기하고 다닌거 아니에요? 아 절대 아니거든요 어 그러면 혹시 그 소식도 들었어요? 어떤 소식이요? 아니 저는 모두를 설레게 하는 여친의 정석이라고 하더라구요 아하하하 네 이렇게 6월과 함께 찾아온 두근두근 설렘 주의보 이 기분 그대로 오늘의 라인업 소개해볼까요? 네 먼저 마마무가 여름 발라드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을 설렘을 담아낸 Where Are We Now? 네 한편의 영화처럼 돌아온 몬스타엑스의 캠블러 네 오늘의 날씨는 맑음 레드벨벳에서 솔로로 돌아온 초이의 안녕까지 네 잠깐만요 오늘만을 기다려온 저 은행장 최수빈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제로 바이원 럽송 부대도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6월 첫째 주 K차트 1위 후보로 확인해볼까요? 함께 보시죠 6월 첫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버텔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?